내일장 미리보기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좀 흔들렸습니다. 코스닥이 하루 만에 단숨에 또 900선이 무너지면서 내려갔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 내일도 이런 흐름이 흔들림이 좀 나타날까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환율이 지금 132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외국인 수급 부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거세게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인 이제 수급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시나 LNF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이 좀 특히나 이제 오후장 들어서 좀 이제 하락이 낙폭이 좀 커지면서 관련해서 시가총액의 좀 많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차 전지주들의 좀 하락이 2차 전지 대형주들의 하락이 코스닥 시장 좀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장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의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외로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2차 전지주들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또 LNF 같은 경우에도 교환사체 또 이슈까지 좀 더해지면서 오늘 낙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역시나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이어질지 아니면 이쪽에서 좀 매도 매물이 나오면서 기타 다른 업종 종목군들로 수급이 좀 이동할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지금 박스권 상당까지 이제 주가 지수준으로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현지 시점에서는 좀 매크로적인 부분보다는 역시나 개별 업종 또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순환매도 계속해서 도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시점에서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분기 이제 실적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YOY로 작년 2022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 쪽으로 좀 수급이 계속해서 좀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지수 움직임보다는 역시나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러한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좀 높지 않은 시기가 높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많이 올라왔던 2차전지 주들, 소재주들이 결국에는 한 번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런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다시 2차전지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게 될 것인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 또 이제 다음 주도 저희가 길게 보면서 어떤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지도 힌트 좀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올해 이제 실적 터너라운드주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좀 화장품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범위를 좀 넓혀보자라고 한다면 역시나 중국 리오프닝 이제 수혜주들이 올해 터너라운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시다GP 최근에 이러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도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중국이 1분기 GDP를 발표를 했는데 GDP가 작년 대비해서 좀 크게 성장하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성장세가 나오면서 중국의 이러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리오프닝 속에 중국의 경기 소비재 소비 판매가 소비 판매 성장률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작년 2분기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샷다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또 기저효과가 또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6월에는 또 광군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따위공들의 재고 확충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2분기에는 또 기저효과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이러한 실적 터너라운드에 좀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지난달부터 한중 노선 운항 재개가 또 이뤄지면서 중국인 또 인바운드 수요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 또 그중에서도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또 시장 하락과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하락 시점에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장품주들도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 또 어떻게 출발할지도 궁금한데 오늘의 하락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이 여부를 체크해봐야 될 텐데 그렇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시초과의 공략해볼 종목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초과의 공략해볼 종목도 역시나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중국 모멘텀이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중국 리오프닝 관련 주 중에 하나인 바로 이제 파라다이스를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5장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면서 지금 거의 뭐 보악권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한 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탑라인이 지금 회복이 되면서 1분기 흑자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런 실적 개선세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일본 VIP 드랍액이 회복이 되면서 지금 거의 뭐 사실상 2019년 즉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완전하게 좀 회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인 VIP 드랍액 회복만으로도 지금 실적이 좀 급격하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분기부터는 이러한 중국인 VIP 드랍액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좀 가파른 그런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주가 좀 바닥권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중국인 인바운드 고객은 아직까지 여전히 지금 일본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미미한 수준의 지금 성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특히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코로나 여파가 아직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이 시작됐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2분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라다이스 가격 전략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보합권까지 좀 선방을 했는데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최근에 뭐 주가 흐름 보시면 지금 한 15,000원에서 16,000원 부근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한 약 한 2개월 정도 동안 주가가 좀 바닥권을 좀 다지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한 16,000원대에서 지금 장중에는 하락을 하다가 주가가 좀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거의 뭐 보합권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한 15,000원, 16,000원대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저점에서 하반 경직성을 좀 보유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한 목표 주가는 한 2만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52주 최저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만 5,000원 선 부분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한 1만 6,000원 가격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라다이스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쭉 소개해 주셨고 업종까지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낙폭이 크게 나왔지만 내일 시장의 좀 반등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또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좋은 시장 전망 또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